왔다.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뭐 하는 거야. 우와! 자, 비록 우리가 첫 경기는 졌지만 우리 동아리의 무궁화한 발전을 위해서 건배! 건배! 자, 수고했어. 뭐 하는 거야? 이 두부 같애를 이렇게 살짝 익혀. 더 맛있다. 훨씬 고소해졌어. 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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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니들끼리 다 먹으면 어떡해. 물 부어서 다시 끓이면 되지. 싱거워지잖아 그럼. 됐다. 알지. 뭐 하는 거야? 일함은 부대찡여로 바뀌면서. 간도 맞다. 먹어봐라. 어? 맛있어? 와. 야 순간 의정부에 온 줄 알았다. 와. 오. 기가 막히네. 맛있어? 근데 우리 케이준 샐러드 시키지 않았어? 이거. 왜 풀밖에 없어? 치킨은 어디 갔대? 에이씨. 진짜 풀만 먹은 맛 없는데. 아이. 뭐야? 이러면 이 바삭한 시컴하고 이 고소한 맛은 살릴 수 있을 기다. 오? 와 치킨 안 부럽네. 너 정체가 뭐야? 아이고 뭐 정체는 무슨. 풀때기 하나로도 반찬 10개를 만드는. 반찬 가게 따르면 10개 넘게 살아봐라. 이런 건 기본이지. 이거 진짜 짱이다 짱. 진짜? 먹을래? 음. 시원하네. 네. 네. 웅. José. 아, 이 정도, 이 정도. 어, 이 정도. 음, 랄라드 아니에요. 자, 다 마셨으면 2차 가자. 2차는 자율 참석. 야, 2차까지 가면 회빈 다시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? 걱정하지 마, 자식아. 엄청 싸고 분위기 좋은데 내가 알고 있어. 정말. 야. 야. 야.